아 그러는 거 안 하면 되는구나 랄프 님도 구사를 한다 했으니까 구사 갈게요 아 멕시코 일본 조금 너무 그렇다 일본 안 하시네 아 삼선이에요 사쇼? 사쇼 안 해봤는데 한번 해봐야 되나 아 오늘 구사하는 날은 아니고요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시청자가 하고 싶은 게임 아싸 많이 따랐다 료가 왜 좋냐면 이발이 길어 강발이 길어요 사쇼 그거 있나 모르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찾아볼게요 다시 한번 해보질 않았는데 옛날에 또 오락실에서 한번 본 거 같긴 해요 뭐래? 보류 게임 사쇼네 이거 갈포드로 레코드 아하 이 느낌이지 다쿠마 가쇼 아 갈포드 저는 닌자입니다 닌자랑 그 파란해 파란머리 칼쓰는 애 멋있는 애 있잖아 이렇게 어느 스킹 안되나 아 뭐야 뭐야 저거 뒤로 가나 어우 소브게 슈랑카 아 슈랑카 안되는구나 아 뭐야 이거 자 역가들 에너지 따는 거 봐라 이거 뿜 구사입니다 구사 구사 세판이에요 이것도 세판 아 일단 할게 없네 저 1분 할게요 아니 13 있는데 13은 별로 안하고 싶은데 13은 조금 연습을 해야 되겠던데 13은 미국이 좋긴 좋다 괜히 사기가 아니다 와 와 구레 하하 구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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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으면 잡아야지 어 오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아 아니 파워 너무 세인데 자 오세요 다 오세요 오 안속는다 안속아 미니 아 저거 내 스팟 역가들 흡 아 아 구팔이랑 다르다니 까요 굿바랜서 나 맞았지 굿바랜서 나 맞았지 굿바랜서 나 맞았지 굿바랜서 나 맞았지 아 뭐야 아 뭐야 뒤에 저 있는 애들 보고싶다 맞죠? 오랜만이다 후후후후후후후 방금 아이씨 저 콧구멍 겁나 크네 자 고로 나왔어요 자스킥 저거 자스킥 이거 안좋은데요 고팔 잠깐만요 고로 이상한데 이거 내가 생각했던게 아닌데 이거 지금 두상 없나 두상이 안좋네 생각보다 안좋네 두상은 있는데 뭔가 두상 느낌이 내가 원하는 두상 느낌이 아닌데 아 터리니 하고싶은거 하면 된다 94 하고싶으면 94 98 하고싶으면 98 지금 2대1이죠 저 스코어 왜 일부러 껐나 누가 껐나 아 0 0 0 0 ok 아 뭐 빙빙이야 이거 와 저 뒤에 배경 저거 비행기 오랜만에 본다 아싸 이동 안된다 이동 안된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거사님 다음에 그럼 아카님인가요? 아카님 날프님은 그냥 좀 화네 어? 안올라가 이거? 잠깐만 이거 잡는거 아닌가? 완전 피지? 잡는거 뭐죠? 롬은 구글에 많아 빨리 찾아서 설치 해놓으시게 큰발로 장몸 잡아야 된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한테 맞아주시고 맞아요 큰발 아 빨간색이면 계속 나간다 좋아 좋아 아 그러는거 안하면 되는구나 아 나 다했어 다했어 아 98 이거 좀 이상하네 내가 했던거하고 또 다르네 아무래도의 다음 round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